자 두번째 섹션 요구사항 정의입니다. 요구사항에 개념이 나와 있는데 말은 굉장히 어렵게 나와 있거든요. 기능에 대한 설명과 운영에 필요한 제약조건, 개발과정에 필요한 기준과 근거를 제공한다. 뭐 이런 게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라는 게 요구사항 개념이에요. 그렇게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요구사항은 도출, 분석, 명세, 확인의 프로세스를 가집니다. 이거 문제 나온 적이 있고요. 뭐 굳이 외우지 않아도 먼저 뽑아내야 분석도 할 수 있는 거고 기록한 게 있어야 확인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순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구사항의 유형도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구분을 해볼까요? 기능과 비기능이 있구요. 사용자와 시스템이 있어요. 기능은 말 그대로 입출력 및 연산에 대한 요구사항, 어떤 기능이 있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죠. 실생활로 비유를 들어보자면 운전 기능이 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개념이고요. 비기능 같은 경우에는 장비나 성능,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이면 연비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라든지, 최고 속도 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운전은 기능에 해당하는 거고, 연비와 속도는 비기능에 해당하는 거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요구사항은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이구요. 시스템 요구사항은 다른 시스템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대상이 사용자인지 시스템인지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는 거죠. 사용자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요구사항 중에 사용자한테 제공해야 하는, 시스템한테 제공해야 하는 것들을 구분한 겁니다. 사용자 요구사항은 당연히 사용자한테 친숙해야 되고, 이해하기 쉬워야 되구요. 시스템 요구사항은 개발자가 볼 테니까, 개발자 관점으로 전문적인 용어가 포함이 되도 됩니다.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되요.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죠. 요구사항 도출에 대해서 접근을 해 보도록 하죠. 요구사항의 출처를 파악하고, 어떤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그 다음에 수집한 것을 뽑아내는 거죠. 그걸 도출이라고 합니다. 개발자와 고객 사이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해관계자가 식별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해관계자는 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 설명 나와 있구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단계다 라고도 되어 있죠. 요구사항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배운 게 테일러링 이라든지, 아니면 뭐 애자일 이런 것들인데, 개발 주기가 계속 반복된다고 했으니까요. 요구사항 도출도 계속 반복이 되겠죠. 내려가서 도출 기법에 대해서 좀 볼게요. 요구사항 도출 기법, 가장 첫 번째로 인터뷰가 있습니다. 가능한 많은 사용자한테 인터뷰를 수행해서 녹취를 한 다음에 회의록을 작성해요. 그래서 인터뷰 내용을 요구사항으로 뽑아내는 거죠. 자, 그런 다음 인터뷰가 어려울 때는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설문조사는 문항이 있고 그 문항에 답변을 하는 식인데, 그 문항이 시스템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끌어낼 수 있는 형태면 가장 좋겠다 라고 되어 있는 거구요. 자, 그 다음에 프로토타이핑, 기본적인 기능들만 빠르게 이미 미리 구현을 해서 피드백을 받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구요. 스토리텔링은 인터뷰와 설문조사랑 비슷한데요. 이거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요구사항을 기록하는 거에요. 정말 대화 형식으로.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방법. 이걸 스토리텔링이라고 합니다. 인터뷰랑은 약간 다르죠. 그 다음에 뉴스 케이스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기능 단위로 표현을 하는 방법인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거에요. 사용자 요구사항을 기능 단위, 예를 들어서 운전 기능, 자동 운항 기능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스케이스 밑에 나와 있네요. 자,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종류가 좀 있거든요. 일단은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 도표를 얘기를 해요. 도형 같은 걸로 나타내는 시각적인 표현을 얘기하는 건데, 유스케이스를 도표로 나타낸 걸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시스템 범위라고 되어 있어요. 스코프라고 되어 있죠.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 범위를 사각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ATM 기계의 시스템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 놓는 겁니다. 이게 스코프예요. 자, 그러면 이 ATM 시스템에서 뭔가 구현하고 싶은 기능들이 있겠죠. 그걸 유스케이스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계좌에 관련된 작업을 만들 거다. 또는 이제 인증도 해야 되잖아요. 비밀번호 누르고 인증에 관련된 시스템을 만들 거다. 기능을 만들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유스케이스고요. 그리고 기능의 이름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단순 명료하게 작성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던 내용들도 추상화니 뭐니 해서, 간결하게 표현을 한다고 되어 있었죠. 여러가지 사족이 붙으면 조금 더 오해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단어라든지 그룹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액터, 시스템 외부에서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여러 사람이나 시스템 등을 이야기하는데, 액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프라이머리 액터가 있고요. 세컨더리 액터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이득을 얻는 애고요. 세컨더리 액터는 이득을 얻기 위해 도움을 주는 액터예요. 보통은 다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 구분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프라이머리 액터 같은 경우에는, ATM을 써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사람이죠. 이렇게 돈을 인출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사람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실제 사람 이름이 아니라, 보통 고객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룹 이름으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세컨더리 액터 같은 경우에는, ATM 기계를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은행 시스템 같은 게 있겠죠. 인증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요. 그게 이렇게 오른쪽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세컨더리 액터가 되는 거고요. 이게 프라이머리 액터가 되는 겁니다. 보통 이 스코프의 왼쪽이 써 있죠. 왼쪽에 위치한다. 프라이머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위치하는 게 세컨더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액터와 유스케이스 또는 유스케이스 간의 상호작용을 화살표 등으로 표시한 것.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관계라고 하는 건데, 이 관계가 딱 선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포함, 일반화, 확장 등의 관계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겠죠. 관계 세 가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포함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공통적인 기능을 따로 떼어내서 새로운 유스케이스를 생성한 경우에 연결되는 관계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원래 유스케이스에서 새로운 유스케이스 방향으로 점선 화살표를 그리고 점선 화살표예요. 그 다음에 쓰는 거죠. 인클루드 라고 인클루드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포함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요거를 굳이 표현을 하자면, 예를 들면, 계좌를 작업한다 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이체라는 걸 하고요. 조회라는 걸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계좌를 새로 생성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체나 조회 생성 기능에 항상 포함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인증 기능이에요. 이체에도 인증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조회를 할 때도 인증이 필요하고요. 생성을 할 때도 당연히 인증이 필요하죠. 공통적으로 이렇게 인증 기능들이 포함되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이렇게 써 놓는 게 아니고 위쪽에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화살표 잘못 그렸네요. 삼각형 하고 그냥 화살표랑 구분을 하기 때문에 삼각형 화살표 모양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해 놓고 이쪽에다가 include 라는 용어를 적어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어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체 기능과 조회 기능, 그 다음에 생성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들은 다 인증 기능을 갖다 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포함 관계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면 되겠죠. 이 인증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반화 관계는 특정 유스케이스와 다른 유스케이스에 대한 상위 하위 관계를 표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 유스케이스 방향으로 속이 빈 실선 삼각 화살표 요게 아니라 요거예요. 속이 빈 실선 삼각 화살표 요거를 표현한다는 거죠. 이거는 간단하게 뭐 표현을 해 보자면 자 아까랑 마찬가지인데요. 어 예를 들어서 조회였고요. 이체었고요. 생성 있었어요. 요런 기능들이 요렇게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세 가지 기능을 다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요렇게 설정이 되겠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해 버리면 좀 번거롭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기능이 더 많이 있을 경우에는 선이 더 많이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보기가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요렇게 하지 않고 그룹을 접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 조회, 이체 생성은 다 계좌 작업이잖아요. 그러면 계좌라는 거를 별도로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요 계좌 기능에 조회, 이체 생성에 관련된 기능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라는 뜻이고요. 사용자는 프라이머리 액터죠. 프라이머리 액터는 이 계좌 서비스를 이용한다. 요렇게 판단을 하면은 결국에 조회, 이체 생성 서비스를 다 이용하는 거죠. 요런 형태로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림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화살표 점선 화살표냐 실선 삼각 화살표냐 요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건 인클루 되었고요. 넘어가서 마저 보죠. 자, 이번에는 확장 관계입니다. 이건 선택적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필수고 무조건 포함이 되는 거고 자, 특정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만 실행되는 유스케이스를 표현한 거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적 유스케이스 무조건 포함 기능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만 예를 들어서 관리 기능은 관리자만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개념이죠. 자, 원래 유스케이스 방향으로 점선 화살표를 그리고 자, 점선 화살표는 똑같죠. 근데 방향이 달라요. 얘는 원래 유스케이스 방향으로 점선 화살표를 그리는 거고요. 새로운 유스케이스 방향으로 점선을 그립니다. 두 가지가 다르죠.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뭐 용어도 다르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이어그램 작성 시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특별한 건 아니고요. 생각을 잘 해 보시면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실행 순서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능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지 이 기능 다음에 무조건 다음에 이 기능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흐름도 처럼 그리면 안 된다. 그리고 불필요하고 과도한 포함관계 사용을 자제해야 된다. 복잡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항상 우리가 다이어그램을 사용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인데 복잡하면 다이어그램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간단하게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스케이스 기술서 구성요소 읽어보면 간단해요. 유스케이스명 필요하고요. 액터명 당연히 필요하고요. 개요, 이게 이제 뭐 하는 유스케이스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사전 조건, 사후 조건 이거 앞에서 잠깐 봤죠. 협약에 의한 뭐 어쩌고 할 때 그 다음에 기본 흐름 기본 흐름은 예외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체 흐름은 예외가 발생했을 때 비밀번호를 틀렸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한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도출 끝났으면 이제 분석하는 거죠. 자, 요구사항에 타당성을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주세요 했는데 따뜻해야 되고 얼음이 들어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 타당성이 안 맞잖아요.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중복이 되거나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서로 다른 거 부딪히는 거, 상충되는 거를 해결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뭐 나머지는 읽어 보시면 되고 당연히 문서가 해야겠죠. 좀만 더 내려와서 분석 기법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구사항을 분류할 거예요. 요구사항의 유형 네 가지 앞에서 잠깐 봤죠. 기능적, 비기능적, 사용자, 개발자 요구사항으로 서로 구분을 해야 되고요. 요구사항의 범위 우선순위 어떤 요구사항이 제일 중요한지 그런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대상인지를 분류한다는 뜻이죠. 뭐 당연히 얘네들은 생각해본 다 분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넘어가서 하나씩 보죠. 개념 모델링 사용자와 이해관계자 주변 시스템이 상호작용하는 시나리오를 개념 모델로 작성한다. 개념 모델이라는 것은 유스케이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유스케이스 같은 느낌 뒤쪽에 좀 더 나올 거예요. 각각의 모델에 요구되는 기능과 서비스를 분석한다. 유스케이스만 딱 봐도 아, 이 사람은 어떤 걸 이용할 수 있고 이 시스템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라는 것들을 개념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개념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요구사항을 구체화하는 도구로 UML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스케이스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나중에 자세하게 또 배울 거예요. 자, 요구사항 할당 지금 요구사항을 이제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분류를 했고 개념 모델을 잡았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건지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 건지 이렇게 다 분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요구사항들을 할당을 개발자들한테 할당을 해줘서 야, 이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시스템을 너는 만들고 너는 저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분류를 해줘야겠죠. 자, 그게 요구사항 할당입니다. 자, 만족시킬 수 있는 구성 요소들을 식별한 다음에 업무에 맞게 할당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당연히 이렇게 할당을 하려면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지 파악을 먼저 할 수 있어야겠죠.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각 요소별 상호작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는지 이렇게 서로 별도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개발을 하면서 같이 공유해야 하는 또는 협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뭐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요구사항 협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요구사항이라는 건 다 들어준다 라는 개념인데 말도 안 되는 거 아닌 이상 다 들어주는 게 맞는 건데 다 들어줘야 하는데 둘 다 들어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협상을 하는 거죠. 서로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서로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또는 요구사항과 자원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기능과 비기능 요구사항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 그러면 이런 충돌 사항을 어떻게 해결을 하냐 대부분 우선순위를 부여하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 상충이 된다는 것은 A랑 B가 있을 때 어떤 게 더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상충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런데 우선순위를 부여해 봤더니 얘가 훨씬 더 중요해. 그러면 얘를 일단 우선 먼저 개발을 하는 거고 B는 차선책을 찾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분석이 다 끝나면 정형 분석을 들어갑니다. 정형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구문과 의미를 갖는, 정확하고 명확한 표현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표현을 가진 언어로 요구사항을 표현한다. 오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평소에 사용하던 언어가 아니라 누구나 이 단어는 딱 이 뜻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인지할 수 있는 용어들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해가 생길 수가 없죠. 누구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형 분석의 개념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적 분석에 대해서 좀 볼게요. 구조적 분석은 앞에서 봤던 구조적 개발 방법론하고 같은 의미예요. 말 그대로 구조적이 들어갔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가 없죠. 간단하게 볼게요. 추상화 원칙 들어가죠. 중요한 특징만을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 여러가지 사적이 붙으면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특징만 일단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는 뜻이고요. 정형화 앞에서 잠깐 얘기했죠. 엄격하고 공학적인 접근 방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형화는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표준화된 일관적인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엄격하고 공학적인 이라고 되어 있죠. 공학이라는 것은 효율적인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라고 앞에서 잠깐 또 다뤘고요.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는 거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분할 정복 이거 앞에서 잠깐 또 봤던 건데 여기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규모가 큰 시스템을 작고 독립적인 서브 시스템으로 나눈 다음에 서브 시스템을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큰 시스템이 해결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에요. 분할 정복. 쪼개서 하나씩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계층 구조의 개념. 위에서 방금 봤듯이 여러 개의 작은 독립적인 조각들로 쪼갠다. 그리고 계층적 구조를 배열을 하게 되면 서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해를 하기가 좋아요. 이것까지가 구조적 분석을 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통적인 기능을 뽑아내고 그거를 정형화하고 그거를 더 쪼개서 분할 정복을 하고 계층 구조로 나열해서 이 구조가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한다는 거죠. 구조적 분석의 특징. 이미지 중심 형태로 표현한다. 훨씬 더 관리하기 편하니까요.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명세서 작성이 가능하고요. 시스템 분석할 때 사용자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도 있고 분석의 중복성을 배제하고 하향식으로 분석한다. 일단 쪼개야 되니까요. 덩치에서 이렇게 쪼개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하향식이죠. 이 구조적 분석을 하기 위한 도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 흐름도 자료와 정보가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 사이를 어떻게 흐르는지 그림으로 표현한다. 자 흐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지만 작업 소요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작업은 몇 분이 걸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 성능에 따라 다르죠. 자 자료 흐름도 표기법 나와 있는데 이거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특징과 구성 요소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다른 것도 좀 볼게요. 자 자료 흐름도 작성 지침 나와 있는데 자 처리될 때마다 새로운 명칭을 부여한다. 그래야지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최하위 프로세스는 작은 단위의 명세서를 가진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페이지 당 버블 프로세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스 케이스 같은 거요. 그 기능의 수가 12개 이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 페이지의 단계 이렇게 뻗어나가는 단계는 두세 단계 이내 이면 좋겠고요. 그 다음 최종 단계 버블은 코딩이 가능한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좋다 라고 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자료 흐름도고요. 그 다음이 자료 사전입니다. 자료 사전은 흐름도가 아니에요.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이름과 속성을 표기하고 조직화한 도구 말 그대로 사전처럼 여기 포인트입니다. 자 모든 자료는 규칙에 맞게 정리를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근데 문제는 위쪽에 사전은 당연한 얘기고요. 이 표기법이 문제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표기법을 꼭 암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대괄호 같은 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파이프라인 들어가죠. 여기에는 플러스가 들어가는 거고요. 중괄호에 위첨자 들어가고요. 자료의 생략은 괄호, 작은 괄호, 소괄호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석은 에스터리스크 우리가 흔히 별이라고 하는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네들 문제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NS차트 NS차트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과 직사각형 등을 이용해서 작업의 순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건데요. 순차 선택 반복 형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도형으로. 도형으로 표현을 하고 임의의 제어 이동이 어려워요. 여기 도형하고 맞닿는 부분으로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건 1에서 바로 조건 3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건너뛰는 임의 제어 이동이 어렵습니다. 시각적으로 명확히 식별되어서 프로그램 구현이 쉽다라고 되어 있죠. 눈으로 딱 보면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조건 1이 있을 때 조건 1이 참이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조건 1이 펄스면 거짓이면 일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 거짓이었다고 해보면 이렇게 넘어가겠죠. 자 그럼 당연히 조건 2로 도착을 하는 거고요. 그럼 조건 2에서도 마찬가지죠. true인지 펄스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참이다 그러면 일로 넘어가는 거고 자연스럽게 처리 2번이 진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눈으로 확실히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표기 때문에 프로그램 구현할 때 훨씬 쉽겠죠. 대신에 순차 선택 반복 이외에 다른 기능들은 구현을 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이동을 하기도 어렵죠. 자 그 다음 HIPO 히퍼 나왔습니다. 히퍼도 문제에 꽤 나온 적이 있어요. 자 HIPO는 시스템의 기능을 고유한 모듈로 분할하고 모듈로 분할하는 것은 계속 우리 같이 했으니까요. 자 이들 간에 인터페이스를 계층 구조로 표현을 했다. 라는 게 일단 핵심이고 기본적으로 입력, 처리, 출력으로 기본 시스템 모델이 구성된다고 되어 있어요. 인풋 프로세싱 아웃풋입니다. 하향식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문서와 도구이다. 지금까지 뭐 하향식 계속 봤죠. 자 기호 도표들을 이용해서 직관적이며 이해가 쉽다. 자 뭐 유지 보수에 좋고 소규모 프로젝트에 적합하다.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종류가 중요합니다. 종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가시적 도표는 계층적으로 말 그대로 조직도처럼 표현을 하는 거고요. 총체적 도표는 개요 같은 거에요. 이 시스템에 이런 이런 기능이 있다. 저 시스템에 이런 이런 기능이 있다. 마치 표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해 놓고 여기에 기능을 쭉 나열하는 형태에요.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세부적 도표는 여기에 나열된 기능들의 세부적인 요소 데이터가 어떻게 되고 세부적인 기능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형태가 문제로 나온 적은 없고요. 포인트는 이 히퍼라는 특징 그 다음에 히퍼에 어떤 도표들이 있는지 얘네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네요. 요구사항 명세 명세는 적는다는 얘기죠. 보고서 같은 거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앞에서 뭔가를 도출하고 뭔가를 분석했으니까 이 분석 완료된 내용들을 기록을 해야겠죠. 체계적으로 검토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승인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한다. 개발자뿐 아니라 고객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작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외우지 마시고 고객이 계속 참여하게끔 한다는 게 지금 우리 개발의 핵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든 고객이 알 수 있게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작성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명세 기법이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정형과 비정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정형 뭐였죠? 정형이라는 거는 공학, 형식, 공식 이런 것들이에요. 미리 정해져 있는. 자 수학적인 원리, 표기법 등을 이용해서 서술한다. 수학적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정해져 있다는 얘기에요. 이 의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3 더하기 2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진 않지만 3 더하기 2라고 하면 이 3 더하기 2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이런 것들을 수학적 원리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봐도 완벽하게 똑같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들. 자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해가 별도로 필요하죠. 그 다음에 요렇게 간결하게 표현을 하기 위한 도구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자 그러면 비정형은 어떠냐면 정반대에요. 얘는 수학적 원리 정형 얘기 아니라 자연어. 그냥 우리가 쓰는 평소의 언어를 이용해서 서술을 하는 거예요. 자 친숙해요. 하지만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사용자의 요구를 상태 기능 객체 중심으로 서술한다. 자 다양하다. 이해가 용이하다고 되어 있어요. 오해는 생길 수 있지만 이해는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공부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니까요. 여기서 어떤 것들을 선택할 건지는 개발자들이 선택을 하게 되겠죠.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명세서 작성 시 고려사항은 고객과 개발자가 서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모든 내용을 기술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검증을 위해서 품질을 측정하는, 검증하는 방법 등을 기술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실행하면 최소 요 정도 수치는 나와야 정상입니다.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른 중요도를 기술한다.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는다.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잘못된 보기에 가깝죠. 다음으로는 명세서 작성 원칙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명확성, 당연히 명확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하나의 의미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다음, 완전성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된다. 완전하게. 검증 가능성 테스트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일관성, 상호 모순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용이성, 수정이 용이해야 된다.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 오류 추적이요. 그 다음에 개발 후에 사용하기가, 유지보수하기가 효율적인지, 효과적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명세서의 작성 원칙입니다. 뭐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징이 하나가 잘못된 게 들어가면 찾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들은 대부분 고객 중심 또는 유연함이라든지 아니면은 서로 오해가 없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개념들이 있죠. 그 개념들을 머릿속에 딱 박아놓고 문제를 보면은 답을 맞추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요구사항 검증입니다. 요구공학이라는 게 나왔네요. 우리가 요구사항이라는 거는 방금까지 봤으니까 요구공학은 또 어떻겠어요? 이 공학이라는 것도 계속 나오는 개념이죠?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방법, 기술, 총칭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어떤 느낌이에요? 효율성이죠? 하나 더 배웠으니까 하나 더 적자면 정형화된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구사항 명세서가 최종 결과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구사항 개발 절차와 관리 절차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사하고, 분석하고, 추출하고, 명세화하고, 검증하고 이거 앞에서 요구사항 프로세스랑 비슷하죠? 관리 절차, 협상도 하고, 기준선 정하고 이거는 아직 안 배웠지만 요구사항 변경 관리하고, 확인 및 검증하고 이거를 이제 공부할 거예요. 요구사항 개발은 위쪽 프로세스 이것처럼 하는데 그 중에 요구사항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라는 방법이 이겁니다. 두번째 요구사항 관리 도구는 말 그대로 요구사항을 관리해주는 도구인데 여러가지 등이 있다 써 있고요. 주요 기능 나와 있죠?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생성, 요구사항 작성, 파일 보내기 가져오기 뭐 이건 저장 같은 거죠? 이력관리, 베이스라인, 그 다음에 요구사항 추적성, 협업환경, 외부 연동환경, 확장성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의미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읽어 보시면 되는데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요구말고 베이스라인은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관리 도구에서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을 선택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 정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구사항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요구사항 검토를 하고 있죠 그냥 훑어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요구사항 분석하는 사람은 이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고객 중심 경우에는 당연히 고객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당연한 얘기고요 프로토타이핑이 또 나왔어요 앞에서 계속 나오는데 이건 이후에도 계속 나올 거예요 결국 어쨌든 간에 무조건 견본을 만드는 거예요 요구사항이나 새로운 요구사항을 검증하기 위한 방식이다 항상 견본을 만든다는 게 포인트고요 즉각적인 피드백 할 수 있다 사전식별 할 수 있다 이미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점을 사전식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장점 말고 단점이 좀 있습니다 비용 증가할 수 있다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요 사용성이 과대평가 될 수 있다 사용성이 과대평가 된다는 것은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1부터 10까지의 기능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하는데 일단은 1, 2에 해당하는 기능만 구현을 해서 보여주면 당연히 1, 2는 완벽하게 되겠죠 그리고 3, 4도 이런 식으로 5, 6도 완벽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클라이언트가 고객이 이걸 봤을 때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이행했구나 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모든 기능이 모여 있을 때랑 부분 부분 모여 있을 때랑 또 개념이 다르거든요 전체가 돼 있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의 소프트웨어보다는 훨씬 더 좋게 평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1, 2, 3, 4, 5, 6, 7, 8 다 괜찮았으니까 이걸 합쳐도 괜찮겠지 이런 의미가 된다는 뜻이에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개념을 설명 드린 겁니다 내려와서 모델 검증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개발된 모델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개념 모델 얘기하는 겁니다 유스케이스 같은 거요 검증하는 것이다 객체 모델의 경우 객체들 사이에 의사소통 경로를 검증하기 위해서 정적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유용하다 정적 분석이 뭔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적 분석은 뒤쪽에서 자세하게 배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정적 분석을 수행한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정적 분석과 차이점이 이제 동적 분석이 있는데 동적 분석은 실제 실행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동적 이거는 결과를 보고 실제 실행을 하면서 분석을 하는 건데 요구사항을 실제로 실행을 해 보려면 구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구현 단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동적은 안 되는 거고요 정적 분석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 게 맞다 뭐 그런 얘기고요 인수 테스트는 개발이 완료된 소프트웨어를 인수 받아서 충족하는지 검증을 하는 거예요 모든 요구사항을 어떻게 테스트 할 건지 계획을 세운다 계획서 또는 시나리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렇게 수행해 보세요 저렇게 수행해 보세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정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인수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을 검증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요구사항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나와 있네요 자 이것도 문제 종종 나옵니다 체크 잘 해 주셔야 돼요 자 일단 동료 검토 말 그대로 동료가 검토를 해 주는 거죠 설명을 들으면서 난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어 이런 요구사항을 이렇게 이렇게 분석했어 이런 것들을 이제 동료가 판단을 해 주는 거고요 워크스루 같은 경우에는 검토 자료를 회의 전에 미리 배포를 한 다음에 회의를 그럼 짧게 할 수 있잖아요 짧은 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한 다음에 오류를 검출을 하고 문서화 시키는 거 조기 검출의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비정형 이래요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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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 주고 잠깐 모여서 문제가 뭐가 있었니 하고 쫙쫙 정리를 한 다음에 바로 마무리를 하고 하는 이런 형식이 없는 비정형 검토 회의다 라는 거죠 워크스루 인스펙션 자 여기에 포인트는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전문가가 오류를 찾아내는 검토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요게 인스펙션 참여하지 않았다가 포인트입니다 프로토타입 또 나왔네요 요거는 그냥 보고 넘길게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개념이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테스트 설계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해서 요구사항이 현실적으로 테스트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이 케이스라는 거는 요런 식으로 입력을 했을 때 저런 식으로 입력을 했을 때 이런 식의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우를 생성하는 거죠 이거를 케이스라고 표현을 해요 뭐 밑에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려와서 케이스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랑 좀 달라요 이건 실제로 무슨 무슨 경우 라는 의미의 케이스고 이거는 요 용어의 약자입니다 자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전반을 지원하는 자동화 도구 방법론 이런 것들은 케이스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발 과정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자동화 할 수 있는 도구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객체지향 시스템뿐만 아니라 모든 시스템에서 적용할 수 있다 주의해야겠죠 표준화된 개발 환경 구축 및 문서 자동화 기능을 제공한다 자동화는 방금도 나왔으니까요 자동화 기능 제공하는 게 포인트고요 자동화된 일관성 분석을 제공하는 케이스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자동화 기능 케이스 도구 똑같은 말이니까요 활용할 수 있다 정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동 작업할 수 있다 테스트 연계 결함 형상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죠 시스템 구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지금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모든 기능을 그냥 다 자동화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내용들을 자동화 할 수 있는 이런 도구다 라고 써 있는 겁니다 이걸 다 기능을 구현하려면 당연히 어렵고 비싸겠죠 케이스의 특징이 나와요 가격은 비싸요 근데 개발 기간이라든지 인력이 감소돼요 모든 걸 자동화 할 수 있으니까 전체 개발 비용은 당연히 절감이 될 수밖에 없죠 대신에 전문 분석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이 규모가 크고 성능이 좋으면 성능이 많고 규모가 크면 이 전문적으로 이걸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지원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다양한 개발 모형과 그래픽을 지원한다 케이스 툴 간의 호환성이 없다 케이스라는 툴이 딱 하나만 있는게 아니라 여러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각자의 서로의 자동화 기능은 있지만 얘네들이 서로 같이 쓸 수 있는 호환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고요 이 자동화의 개념에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언어 번역을 해주는 기능이 지원이 되지는 않아요 프로그램 구현은 내가 하는 거고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전까지의 여러가지 작업들 여러가지 절차들 그런 것들을 자동화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케이스 관련된 도구가 아래에 쭈루룩 나올 거예요 일단은 sadt 나왔죠 소프트테크사에서 개발을 했고요 시스템 정의 요구사항 분석 설계를 위해서 널리 이용되어 온 설계 도구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뭐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보다는 서로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블록 다이어그램을 채택했다 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마 블록 다이어그램을 채택한 자동화 도구가 설명한 것 중에는 딱 이거 하나일 거예요 서로를 구분할 수 있게 일단 인지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보시면 SREM이 있죠 얘는 TRW사에서 만들었고요 우주 국방 시스템 실시간 처리 소프트웨어 시스템 이런 시스템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한 거다 라고 되어 있고 RSL과 REVS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설명 나와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읽어 보세요 여기는 기술 언어라고 되어 있고 이건 요구사항 분석 도구고요 이렇게 PSL과 PSA는 미시간 대학에서 개발을 했고요 얘네들을 이용한대요 자 여기 또 마찬가지죠 이것도 언어고요 이건 문제 분석기예요 비슷한 개념입니다 언어와 분석기 그 다음에 THS 시스템 공학 방법 응용에 대한 자동 접근 방법 개발 주기에 전 과정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자동화 도구다 통합 자동화 도구 개발 주기 전 과정에 이용할 수 있다 같은 개념이죠 이런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THS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immediately